지금 시점부터 연말까지는 전체적으로 개별 기업들의 실적도 엔비디아를 빼고는 전반적으로 실적 시즌 자체에 대한 모멘텀들이 지금 종료가 됐고 전체적으로 매크로에 대한 영향들을 받는 만큼 주요국 증시들 간의 동조화 현상이 짙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S&P나 나스당 모두 전반적으로 지난 여름 기간에 형성했던 정거점까지는 돌파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산타랠리는 어렵지만 완만한 회복세는 보일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한 40일 정도 남았어요. 앞으로 연말까지 어떤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 좀 정리를 해 오셨잖아요. 이거 차트 하나 제가 좀 가져왔는데 매달 챙겨보는 지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BOFA라고 유명한 투자은행에서 전세계 펀드메이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 거기서 제가 매달 챙겨보는 지표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너네들이 봤을 때 시장의 잠재적인 위험, 다시 말해 주가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변수들이 뭐가 있을까? 이것들을 설문을 해봤는데 지금 회색 막대 그래프가 11월 초에 지난주에 설문한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정학적인 긴장감, 이거는 아무래도 이스라엘 관련한 전쟁 이슈인 것 같고, 또 그 다음이 이제 고인플레이션 및 그에 따른 중앙은행 긴축 그리고 글로벌 경계 침체 이런 순으로 지금 높게 변수들을 책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저 요인들, 이게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 과제인 것 같은데 보시면 새로운 것들은 조금 없잖아요. 그리고 좀 약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글로벌 펀드메이저들 분들께서는 지금 지정학적 긴장은 현 시점에서 가장 높은 경계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요즘에 이스라엘 관련해서 뉴스 플로우, 전쟁 관련해서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지금 거의 휴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그냥 그들만의 전쟁, 그들만의 장기화, 이 국면으로 접어들은 만큼 뭐 이거 같은 경우 보면 좀 안도 요인이다. 그리고 이 지정학적 긴장감이 가장 좀 증시의 경계감을 유발했던 요인 중 하나는 유가 바이 인플레이션 급등인데 국제 유가도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10월 달에 이스라엘 사태가 터졌을 때 100불 갔다 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90불도 못 가고 정신대로 내려왔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펙 플러스가 26일 날 회의하고 조금 감산한다고 발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글로벌 수요에서는 100불 얘기되던 거기까지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오펙 같은 경우는 계속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가격 결정권, 감산 정책을 통해서 유가를 좀 쉽게 말해 드리블을 할 것 같아요. 위쪽으로 드리블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단의 압력들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만큼 저희가 헤드란 인플레이션 재상승, 인플레이션 못 잡히면 어떡하지? 이거를 걱정해야 될 단계는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주셨던 펀드매니저들 설문조사 그래프 다시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진 게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우려인데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도 약간 이미 가자지구에서의 긴장감 낮아지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고 가장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지정학적 긴장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잦아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금융 시스템 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사실 펀드매니저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고 오히려 중앙은행의 긴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조금 살아있는 편이네요. 근데 이것도 최근 며칠 사이에 급속도로 잦아들은 게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연말에 그 랠리보다는 좀 완만한 랠리,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거라는 것도 12월 FMC가 또 반전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저희가 딱 지난 작년 11월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작년에 비슷한 사태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11월 초에 중순에 미국에 10월 CPI 발표났을 때 CPI가 7%배로 나오니까 나스닥도 7%대에 폭등했거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드디어 잡혀간다면서 7%였는데? 1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랠리를 펼치다가 12월 FMC에서 연준이 좀 더 세게 말했어요. 이거 아직 우리 긴축 더 할 거고 인플레이션 잡히려면 멀었다 하면서 연말에 산타랠리가 아니라 사탄랠리가 왔었는데 이번에도 약간 거기에 대해서 다들 좀 학습효과,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너무 세게 증시한 랠리 하면 이거 분명히 연준이 12월 달에 톤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 FMC 때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번에 시장 신화적으로 나왔었는데 제가 여기서 봤던 부분이 연준도 금융시장 모니터링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상황 분위기에 따라서 너무 위축이 되면 이거 살짝 풀어주고 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뜨거워지고 위로 땡길려는 분위기가 있으면 이거를 살짝 조여주고 이 작업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장 참여자들도 생각하고 있는 만큼 지수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레벨 이상 올라오면 다들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산타 랠리는 조금 제한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안도하면 고삐를 딱 죄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가스라이팅 저희가 당하는 건데 어쩌겠어 저희 중앙은행이 그렇게 한다는 중앙은행이 우리가 가스라이팅 하겠다는데 어쩌겠느냐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말에 산타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산타가 오더라도 걸어올 거다. 그렇지만 완만한 회복세는 나타나면서 여름 정고점 회복은 못해도 그래도 코스피는 한 2600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연말까지는 충분히 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P500도 한 4700 정도까지는 레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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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